안녕하십니까 울산 하심사 도복성입니다. 반갑습니다. TV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신사와 아가씨 주인공으로 출연하시는 지은우 씨. 영욱 회장으로 나오죠. 그분의 가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아마 신사와 아가씨로 작년에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라치마 축하드리고요. 원래 지은우 씨 나이가 38이네요. 일주가 정묘일주네요. 정묘일주들은요. 근본 성품이 부드럽고 윤통성이 좋아요. 또 발표력 같은 게 아주 적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모습과 같이 친절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끼가 대단하죠. 사주 자체가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센스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촉이 발달되어 있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모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인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변덕스러움을 내포하기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종종 힘들게 하는 경우도 조금 가지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보면은 뒷심이 약해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시드람 이런 것을 본인을 용기와 나약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하시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또 은근한 고집으로 쭉 밀고 나가시면은 어차피 지금 이쪽에서 활동을 상당히 인기 좋게 몰고 가시는데 어차피 프로예요. 프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센스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잖아요. 섬세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 치장하는 데 아주 보면은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명품을 가지고 멋을 부리고 치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자기 자신을 연출하고 멋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또한 이런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명석합니다. 명석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눈치가 상당히 빨라요. 나만의 재능, 능력 이런 것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인기를 받고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동정심이 발휘가 돼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지나침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도 줄 수도 있겠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도 나타낸다. 또한 일반인들과 이분들은 달리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좋지 못한 행동이나 그런 말을 들으면은 가슴 속에 오랫동안 담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 주변 사람들과 조금 멀어지고 인연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심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집니다.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사회적 요구나 약속을 따라야 하는지 자신의 끼와 재주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혼동과 갈등은 이민년 상반기에 들었으면서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갈등의 요소를 잘 극복해 나가시고 자신의 방향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써 나간다면은 이민년은 좋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반에 들어서는 지금껏 지나온 시간과 현재 본인 자신의 위치를 돌아다 보고 본인 스스로가 나를 단련을 시키고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커지게 되는 한 해이기도 해요. 이런 시기는 나만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이민년이니까 이런 시기에도 결과물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셔서 원활한 관계를 맺고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내가 봤을 시기는 지훈우 씨가 원래 38세니까 우는 아마 3대운이 될 것 같아요. 43대에서 62대운까지를 이래 봤을 시기에 이 시기는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재성이 들어오니까 재산 쪽이 크게 만들어진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는 부동산이나 임대사업이나 저작권 이런 쪽에서도 큰 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63세가 넘으셔가지고도요. 이제 말년이 되겠죠. 그 흐름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중년 말년운에서 보면 새로운 일이 있다면 쉬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다 보면 명예도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끝까지 쉽게 쉽게 풀려나가는 그런 사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신사와 아가씨에서 지금 회장역을 맡고 계신 지현우 씨 앞으로도 지금 밝은 모습 보이듯이 우리에게 깊이 남을 수 있는 연기와 사랑받는 세월을 쭉쭉 승승장구하듯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